국회의원 국민을 대신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의를 위해 보살피고 보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사에 반할 경우 그 효용가치가 없으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는 소환제 및 탄핵의 저촉을 받는 것에 반해 국회의원은 관련 법규가 없어 임기를 채울 때까지 오로지 선거로만 끄집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열린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6월 8일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막말국회, 교착국회, 문헌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강조하며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소환 대상으로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됐습니다. 또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3명의 의원 외에 도불어민주당의 고민정,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문진석, 이원택, 진성준, 황운하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최근 우리나라 국회는 스스로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이며 최근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 망언을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외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주민이 직접 정시적 책임을 모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뜻을 도예시하거나 무능, 부패한 경우에는 국민소환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 제46주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인연 및 민주화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하되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인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안 제5조. 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 지역선거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이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중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 하되 그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로 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국민소환투표 임명부는 구시군의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거수투표 신고를 하도록 함. 안 제6조. 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문은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 제8조 1항. 4.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투표 소환 청구권자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1항.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받은 서명의 수가 소환에 필요한 서명 총수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되는 부분은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 안 구조 제2항. 아.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만이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명 요청 활동 기간은 소환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으로 하며 활동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자,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하여 소환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국민소환투표 대상자 및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며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발의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국민소환투표일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함. 안 제19조. 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 안 제25조 제1항. 타, 국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9조. 타,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함. 안 제30조 제1항. 하,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그로 인한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안 제31조. 거,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 대상자 또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호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 1항. 이상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외에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되어야만 효력을 발의합니다만 그동안 표류하다 폐기된 때와는 성난 국민들의 바다결혼부터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G11으로 거론되는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초대받은 국가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물어 뜯고 발목 잡고 원회에서 팔짱 끼고 구호나 외치는 그런 띨띠한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묵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들은 국가위상에 걸맞는 위대한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발 부합해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동식물국회, 막말, 무능, 교착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전철 타는 것, 마스크 착용하는 것, 택시 타는 것까지 배워야 하는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정치 운운했던 코미디 같은 국회의원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위대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국의 천만 년을 준비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싶은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소환됩니다. 마스크 끼고 전철이나 택시 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threaded 전철이이이이이 스포츠 단 bas file 있으면 얘는 여러분이 gonna 감사합니다.